샬롬,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코로나로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마음대로 어디를 갈 수도 없고, 예배드리러 교회는 물론이고 모든 집회 모임도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사방이 꽉 막혀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인데요. 오늘 본문은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제목은 하늘이여 열릴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정말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에스겔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에스겔은 포로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죠. 바로 포로지인 바벨론의 그발강가, 바로 이곳은요. 그 포로 수용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끌려온 지 5년이 흘러서 오랜 포로 생활로 지쳐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기는커녕 더욱더 강성해져 갑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변이가 생겨서 변종은 더 강력하다고 얘기를 들을 하는데요. 에스겔 당시에도 바벨론의 강성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 낙담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겔은 본래가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서 이제 30세의 나이에 제사장으로 성전해서 직무를 수행할 그런 나이가 든 거죠. 그런데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신세가 얼마나 철양을, 철양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제사장 교육과 훈련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쓸모없게 된 것입니다. 장래가 캄캄합니다. 미래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이라고 하면 그 집안은요. 오늘날 그 금수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할 정도로 아주 명예와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존경을 받는 그런 집안인 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흙수저가 된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사업에 여러 가지 힘을 기울이고 투자를 하고 또 공부를 한다고 많은 시간들을 또 물질을 드렸을 텐데요.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막혀 있어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에스겔은요. 예루살렘 자기 고향에서 천 킬로나 떨어진 곳에서 황폐한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우리가 10편 137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물었도다.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절망 가운데 사방을 둘러봐도 꽉 막힌 것처럼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위로와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이 진태양난 그리고 동서남북이 다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을 열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늘이 열렸다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는 단 한 번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에스겔의 사명이 얼마나 특수한지를 보여주는 거겠죠. 그런데 이 하늘을 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늘 문을 여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열리다라는 이 동사를 보시면은 수동형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신적 수동형이라고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파타흐 원형 이 파타흐는 한 번 열면 절대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해서 만유의 주제가 되사 이렇게 사로잡힌 자 중에 있지만은 절대로 내가 너를 그리고 이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늘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시면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셨지만 30년 동안을 이 사생애를 사시면서 뜻을 펼치시지 못하고 평범한 몫으로 사셨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알아주는 이 믿어주는 이가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시고 드디어 공생회가 시작된과 동시에 하늘이 열린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도 하늘이 열려야만 됩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현연과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게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방이 구속사 말씀 앞으로 몰려오는 비전을 굳게 붙들어야만 됩니다. 에스겔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먼저는 이 하늘이 열릴 때 하나님의 이상이 이 에스겔에게 임했고 또 그와 연결해서 말씀이 특별하게 임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타역자들, 사명자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타두행전 7장 56절을 보시면 하늘이 열렸는데요. 신비로운 영적 세계를 체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 장래일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계시록 4장 1절을 보시면 타도 요한에게 하늘이 열렸는데요. 거기서는 이러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늘이 열리면 앞으로 진행될 모든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절대적이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날 일들, 종말에 될 일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11절을 보시면 하늘이 열린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백마와 탄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림의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려야만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하늘문을 여셨다는 표현을 성경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는데 먼저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복오를 열으사 이러한 복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죠. 또 10편, 78편, 23절 이하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중국에서는요 복 그 복자를 한자로 복자를 집집마다 대문에다가 붙여놓는데 이걸 거꾸로 붙여놨어요 복자를 왜 그런지 아세요? 하늘에서 복이 내리기 때문에 그 방향이 하늘에서부터 내리기 때문에 복자를 이렇게 거꾸로서 복이 내려오는 걸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먼저 하늘문을 열려야 됩니다. 말라키 3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파타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하늘문이 열릴 수 있나요? 성경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린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정 10장 9절과 10절, 11절 보시면 베드로가 요파에서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 시간이 제6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6시는 정오를 말합니다. 아주 뜨거운 햇볕이 뜨거운 그런 시간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루에 3번 아침과 정오 그리고 저녁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할까요?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죠? 하루 3번은 하시는 거네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게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한 자에게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그 예가 바로 나다나엘인데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습니다.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51절에 보시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디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속에 간사가 없는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인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자에게 하늘이 열릴까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하늘이 열리죠. 앞서서 우리가 스테반 집사를 받는데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큰 핍박을 받았죠. 그때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반모섬의 유배당에 있는 동안 하늘이 열리고 또 종말에 게시를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답답하죠. 사회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모든 통로가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활짝 열린 통로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영적 통로가 활짝 열릴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귄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고 신령한 능력자로 새롭게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많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의 어둠이 찾아오고 정일만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늘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늘이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또 특별한 말씀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다음 시간까지 샬롬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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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